안녕하세요. 맹총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연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준비 많이들 하셨죠? 연금보험,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각자 준비는 했지만 연금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이익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연금을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연금보험 금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국민연금, 그래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요.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아니면 일부 사업장은 가능하겠지만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직장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인 생활 외에도 내가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연금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생활, 안정적인 생활,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여유적인 생활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후를 여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적 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마지막 남은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은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연금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개인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부터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여유적인 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준비했더라도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너무나 유명하죠. 비과세, 추가납입.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너무나 좋죠.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 내가 오로지 다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비과세의 변천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비과세가 과거에는요. 1991년도에는 3년이었습니다. 3년만 납입을 하면 비과세였어요. 그랬다가 5년, 7년 이렇게 점점 늘어났었죠. 그랬다가 IMF가 오면서 1998년도에 다시 5년으로 낮춰졌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몇 년이죠? 10년이죠. 2004년도부터 10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10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과세의 기간은 10년,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처음에는 10년 동안 금액을 얼마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심지어 100억을 만약에 내가 연금 저축을 준비한다고 해도 연금보험에서 모두 다 비과세를 해줬지만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부터 변경이 됐죠. 일시납 같은 경우는요. 1억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요. 15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이 비과세 조건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떨까요? 10년보다 비과세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비과세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납입은 또 어떤가요? 추가납입 왜 좋은가요? 내가 원금보다 추가납입을 했을 때 첫 번째 좋은 거는요. 빨리 원금보다 수익이 많이 난다. 두 번째는요. 내가 만약에 긴급자금이 필요했을 때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진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추가납입도 변했었죠. 전에는 두 배까지도 추가납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한 배만이 추가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비과세가 바뀌면서 추가납입도 바뀐다고 하면 두 배가 없어진 것처럼 한 배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것들 비과세 추가납입을 최대한 내가 연금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3세대를 비과세와 추가납입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긴 기간으로 부모가 30세 되는 나이에 연금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납입을 길게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저축을 하는 거고.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모으고 나서 보니까 연금으로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한테 양도를 해주는 겁니다.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다시 3세부터 추가납입을 하게 됩니다. 이자가 많이 붙겠죠. 원금 말고 추가납입이니까요. 자녀가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연금으로 활용하려고 봤더니요. 60세 이후에 봤더니 또 굳이 이 돈은 건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자녀한테 최초에 시작하신 분한테는 손자한테 다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못 들어보셨죠? 또 추가납입을 30년 동안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면 이거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부모님이 시작할 때 50만 원씩 납입하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납입하면 1억 8천이 되겠죠. 그다음에 30년 동안 추가납입을 또 하면 3억 6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손자가 30년을 또 납입을 하면 5억 4천이 되나요? 5억 4천이 됩니다. 이자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이자 예시를 하라고 3.75까지 이자 예시를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3.75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38억 8천만 원 정도가 약 계산이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과세 그리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추가납입을 내가 이렇게 3세대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연금이 오로지 나만 쓸 수 있는 연금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금보험 이렇게 길게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어떤 문제냐면 바로 긴급자금입니다. 나 돈이 갑자기 급해 좀 쓰고 싶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빌리는 거. 그런데 이런 긴급자금이 왔을 때 준비를 많이 했다면 중도인출을 통해서 내가 긴급자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당일날 바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노후가 돼서 연금 개시는 하지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내가 인출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도 정기인출을 선택한다면 연금처럼 인출금을 생활자금처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납입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30년 납 예시를 봤더니 30년 동안 어떻게 납입할까? 라고 일단은 뜻은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30년 안에 납입을 못하면 이라고 했을 텐데요.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 납입 종료라는 기능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납입을 하다가 만약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시거나 또는 내가 아파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 3개월 이상에 입원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요. 이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바로 납입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납입을 선택을 했다가도 만약에 15년 되는 시점에 내가 납입을 종료하고 싶다. 퇴직을 했다면 바로 납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적립금으로 내가 연금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자녀나 다른 사람한테 피보험자 변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내가 돈을 길게 모으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모으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문제점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들을 놓고서는 제가 연금보험 월드컵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지? 라고 그래서 내 연금보험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아니면 향후에 내가 준비할 연금은 이런 연금을 선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자는 얼마 정도를 원하십니까? 많으면 많으면 좋겠죠. 공시이율 이자 어떤가요? 지금 몇 퍼센트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 민망하죠. 이제 자꾸자꾸 떨어지고 1%에서 0%까지 떨어지는 공시이율. 과연 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펀드 수익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겠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펀드 수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펀드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펀드 수익 좋습니다. 근데 관리를 잘해야지 또 수익이 날 텐데요. 이 수익을 직접 관리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펀드 종류도 잘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봐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길래요? 아니면은 인공지능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서 좋은 종목의 펀드를 구성을 해주고 수익을 내주는 이런 인공지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수익을 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 저는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료는 어떨까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몇 년을 선택을 하든 그 선택한 보험료를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언제 내가 위험이 닥쳤을 때 아니면 퇴직했을 때 납입을 종료할 수 있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보장은요. 연금보험도 보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을요. 고도 재해라는 보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일반 사망이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전체의 테두리 안에서요. 우리가 자연재해 사망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부분도 있죠. 가장 많은 게 재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질병 사망이라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 재해는 이 재해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보험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연금보험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에 따라서 조금 더 수익을 잘 낼 수도 보장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보험료를 한번 볼 텐데요. 보험료를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이 처리가 안 되네요. 다음 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볼게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만 원 정도면 부담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간도 앞에서 예시는 30년 좀 길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12년 12년 동안 30만 원씩 일단 준비하는 것으로 기본적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세, 40부터 50세까지 모두 다 3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요. 총 납입하는 금액은 4,320만 원 동일합니다. 수익으로 볼까요? 수익은요. 정립금으로 보면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자녀나 다른 피보험자한테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정립금으로만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30대에 준비를 하신다면 1억 그 다음에 40대에 준비하신다면 8천만 원 50대에 준비한다면 5,70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어떠세요? 4,300만 원을 총 납입하고 수익은 일단 만족하시나요?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바로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종신보험, 정립보험 별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덤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준비했는데 연금 개시 전에 위험이 닥쳤을 때 내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험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 너무나 연금보험인데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시기 언제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씨입니다.